이번에는 탭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레트에서 탭을 검색하겠습니다. 탭 컨트롤을 선택하고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탭 버튼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탭 추가를 선택한 후 탭을 추가해 줍니다. 탭 버튼을 더블 클릭합니다. 설정창에 탭 버튼 1이라고 입력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추가한 다른 탭 버튼에도 라벨을 입력해 줍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탭 컨트롤은 여러 권의 탭과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레이아운용 컴포넌트로 동적으로 탭을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웹스케어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속성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디자인 뷰에 그려진 탭 컨트롤을 선택하고 프로퍼티 뷰에서 어댑티브를 검색하세요. 어댑티브는 브라우저의 위수에 따른 적응형 웹모드로 어댑티브 스레스 홀드의 속성 값을 참조하여 동작합니다. 어댑티브 속성을 레이아웃으로 설정하고 그 아래 있는 어댑티브 스레스 홀드의 속성 값을 6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타일 뷰에 있는 위수 값을 삭제해 줍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봅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브라우저 사이즈를 조절해 보면 사이즈가 600이 되는 시점에서 탭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웹스케어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프로퍼티 뷰에 있는 클로저블 속성을 찾아서 트루로 설정합니다. 클로저블 속성은 탭의 닫기 버튼을 활성화할지의 여부로 개별 탭 버튼으로도 설정할 수 있고 전체 탭 컨트롤을 선택하고 닫기 기능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탭 스크롤을 찾아 봅니다. 밸류 갑질 툴로 설정합니다. 이 속성은 여러 개의 탭이 열렸을 때 좌우로 이동하는 버튼과 열려진 탭의 리스트 버튼이 보여지는 기능입니다. 탭들의 이동과 선택이 편리해집니다. 저장하고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상단의 탭 스크롤과 탭 버튼의 X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탭 컨트롤이 레이아웃용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화면 퍼블리싱을 할 때 자주 쓰는 속성입니다. 이어서 탭 컨트롤에 대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